가만히 있지는 못하네 샌바이 액션! 안뇽! 나는 잉여맨 기린이다 안뇽! 나는 라장 애벌레다 터내더 우와 내 얼굴이 몸 주지를 않는 어? 얘 옆에 있는 애도 외국인 애도 와 자 우리 놀러갈까 그래 형 근데 너무 어지러워 얘가 내 협박을 나한테 붙였어 뭐지? 나도 형한테 붙이고싶다 붙여 나도 붙여 다시 붙여 가자 얘들아 애들아 가자 가자 애들아 내가 형이 가방이 떼줄게 우와 나 가방 생겼다 쟤는 왜 날라다니지? 그러게 어떻게 날라다니지? 자 우리 챗바퀴 타러 갈래? 그래 그래 가자 책바퀴 타러 가자 어? 어? 반대로 타는건가? 책바퀴 타러 가자 우와 뭐야 이거? 우와 되게 신기하다 이 게임 이리 따라와 이 친구는 형한테 평생 붙어있을건가봐 이 친구는 형한테 평생 붙어있을건가봐 얘 안떨어져 나한테 왜 너와 나한테 달라붙고 있니? 우리 여기 올라가서 놀자 그래 우와 뭐야 여기는 올라가는곳이야 동반하는곳이지 오케이 나 거의 다 올라갔어 지금 보이지? 어 어 어 형 나 천장에 뚫었어 옆바닥이 여기 다 올라갔다 어디야 여기 천장에 옆바닥이 뚫었던데 우와 저기 대포있다 대포도 사러가자 형 여기 뛰어갈 필요없어 여기서 옆바닥을 쳡 우와 어 그래? 쳡 형보다 걸 쳡 오오오오 우와 나는 기린 저기 대포 다러가야겠다 대포가자 우와오!!!! 우와 우와 엄청 재밌다 일로와봐 이거 챕ia 쪽으로 와봐 응 이쪽으로 와봐 어우? 무슨일이야? 사람 저기 뭐 소시지 같은것도 들고다니더라고 저기 봐 적이소시 들고다니는거 맛있겠다 우리 여기 들어가서 놀자 들어와 우와아 재밌다 너.mu.제.미.이.ick.AUDI.다. 너 아들ende 진짜 징그럽게 생겼다 빙글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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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쩌우 와 얘네들 봐봐 얘네들 봐봐 오 엄청 빨라 형 엄청 빨라 여기 들어가자 우리도 와아아아아 아 어지러워 오아아아아아 이게 뭐하는 게임이야 어 나와 나와 집으로 화살 게임 와 라하! 어 다아아아아아 어지러워 형 어지러워 어 어지러워 어지러워 진짜 어지러워 우와아! 우와 진짜 뻔하다 우와아! 소세지 뭐지? 저거 먹는건가? 모르게? 뭐야 이거? 여기 동굴 있어 동굴 동굴? 동굴 탐험해볼까? 가자 우와아 여기 동굴이다 우와아 우와아 이거 뭐야? 소세지가 있어 혓바닥같이 생겼다 나도 이거 들고 다녀야지 따라와 나도 들고 다녀야지 따라와 여기 동굴 있다 동굴도 들어가자 그래 그래 기다란 동굴에 기다린 목 기다란 소세지 소세지 기다란 어 어디로 나가지? 어? 막혔어? 기다란 어 여기 기다란 애가 있다 또 안녕 너는 어쩌다 그렇게 됐니? 이 기다란 애들이 많다 이 기다란 애들이 많다 우와 형 어? 잠깐만 여기 소세지가 너무 많아 이리로 나와봐 응 애들이 여기서 PVP를 한다 오! 싸운다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싸우지? 저기 옆에 PVP를 눌러봐 아레나? 그거 눌러봐 그럼 들어와질거야 어 아 너같은건 회오리 으아아아하하하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내 머리 물어 받아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녀석 피가 얼마였구먼 혓바닥 촛 슉슉슉슉 혓바닥 촛 슉 뭐야 뭐야 혓바닥 어? 이녀석 봐라? 내로 찍기!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내로 찍기 내로 찍... 아아아아하 이녀석 봐라 혓바닥 촛 으어어 머리돌려버리기 머리찍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약 혓바닥을 보여줄때도 했구만 혓바닥? 슉! 슉! 오 뭐야 좋다 너 어딨어? 바로 앞에 슉! 너를 부셔버렸다 저분은 뭐야? 저분은 머리가 꼿꼿한걸? 보여? 뭐라니까 뭐야? 머리가 꼿꼿한데? 목이의 근육이 장난이 아닌데? 저렇게 뻣뻣한 목을 어떻게 가질 수 있지? 너무 부럽다 소세지다 저거 천하장산 목이 엄청 길어 저거 봐 우와 엄청 길다 부럽다 자 얘들아 싸우자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형 나 목만 남았어 목으로 때리는거구나 목으로 때리는거구나 목을 돌려가지고 목을 이용해서 싸우다니 형 나한테 두 명이 붙었어 오케이 나도 그럼 오 아 나 죽었어요 좋아 좋아 죽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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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 죽었어 형 목이 소세지처럼 나와버렸잖아 소세지인가 봐 소세지인가 좋았어 자 라장한테 내걸 붙여야겠다 어디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너 어디가 혓바닥에 붙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너 죽었어 죽었다고? 나 죽었네 공격 공법인가 봐 혀만 붙여도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없네 자 바로 붙여볼까 나 그냥 붙여볼까? 굉장히 잘하잖아 붙이고 붙여볼께요 얘한테 붙이고 가자 아 붙여가지고 공격을 해 오 완전 붙어있어 너 나 뭐 다 새벽에 못끽었어 뭐하는거야? 아 형까지 붙으면 어떻게 해 아아악 난리난다 아아악 죽었다 복수해줄께 복수해줄께 복수해줘 녀석들 내 소세지 힘을 봐라 내 머리에 힘을 봐라 야아 난 기린이다 기린맨 소세지맨 소세지맨 우리 노래 부를래? 아아아악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맛있어 바나나는 길어 길면 뭐야 기 자 이제부터 바뀌었다 길면 인겸인이다 아악 내 머리맛을 네모난 머리맛을 조금만 보아라 오오오 가까이 오지마라 네모난 머리맛 네모난 머리맛 아악 나는 길다 탑플레이드 탑플레이드 팽이야? 팽이다 아하하하 난 여기에 나가겠어 라앗 여기서 재밌는 곳을 찾아보겠어 탐험하자 탑플레이드 어 여기 봐봐 위에 네모난 색종이가 있어 오 조금만 하면 재밌겠는데 너무 무서워 근데 내가 먼저 타볼게 안돼 내가 타볼게 재밌다 첫번이 날라가잖아 좋았어 그러면 다음엔 어디로 갈까 어 저기 안에 들어가는 곳이 있어 니 앞에 내 앞에? 여기? 이 안에 이 안에 탑플레이드 하는 곳이 있어 어떻게 들어간거지? 반대편에 있다 반대편에 입구가 있나 보구나 여기 마치 뭔가 믹서기 같은걸 그러게 말이야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어 못 돌아 나 들어간다 오 정신없어 들어가봐 들어가봐 진짜 재밌는 곳이야 우와 뭐야 이거? 나도 한번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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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붙였는데 나 미칠듯이 돌고있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가다 볼게 재밌는 장면도 보러갈게 바깥쪽 바깥쪽에 빙글빙글 도는거 나야 형 내가 보러갈게 어 느려졌다 어디갔어? 내가 멈췄다 내가 멈춘 멈춘게 아니었구나 형 존다 멈춘게 아니었어 나 줘 이거 나 줘 지켜보고 있어 아 이럴수가 나 머리를 꼈어 어쨌든 정말 머리가 긴 소세지맨 길인 게임을 해봤습니다 정말 길죠 머리를 머리는 머리 머리가 어 안돼 또 돌아가고있어 머리가 꼈어 형 네 여러분들 어쨌든 다음에 더 재밌는 로블루스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비겁니다 안녕